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사울의 죽음 후 한민족 두 국가로 1차 분단됩니다. 둘째, 사울의 도망나간 종 다윗 프레임 내신 다윗은 용사 사울의 죽음 에도 프레임을 퍼뜨립니다. 셋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여 만에 유다지파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넷째,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첫 업무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다섯째, 북쪽 열한지파와 남쪽 한지파의 남북 갈등은 7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01일 사무엘 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 속에 나와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대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부하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 적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광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화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발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화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화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렛의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로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 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업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업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류되 너희가 너희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례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레일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레의 아들 아부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수료아이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오 그는 못 저쪽이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오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림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부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료아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둘루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의 뒤를 쫓으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부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닥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부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부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부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부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부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부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극도로 슬퍼하며 금식하고 애도합니다. 다윗에게는 정적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활 노래로 요다지파 사람들에게까지 부르게 하여 애도한 것입니다. 이 애가는 다윗의 어떠한 정치적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통합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베냐민지파를 중심으로 열한지파를 이끄는 아부넬의 마하나임 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지파만의 다윗의 헤브론 정권입니다. 이렇게 열한지파와 한지파로 나뉘어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남북통합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국가의 기틀을 놓는 데에 주력합니다. 다윗은 살얼음 같은 인생길에서도 복수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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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속죄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